설 연휴 전에 있었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했는데요. MBC가 지난달 이 명품 가방이 언제 국고에 귀속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KBS 신년대담에서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만에 따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질문자가 놓고 갔다고 언급한 가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 보관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 인사 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회집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 광역 단체장들이 식당 앞에 도열에 있습니다. 한 시민 단체가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시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를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결정 이후 이 시민단체가 다시 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